공연, 테마파크, 항공권, 영화관까지 알짜배기 혜택들만 모두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랩 수정, 니니입니다 수능 보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위해 준비했습니다 수험생 혜택 모음집 함께 수고하십시오 먼저 공연 혜택입니다 해리포터 필름 콘서트 30% 할인 뮤지컬 아이다 40% 할인 오페라 텐페스트 40% 할인 등 올겨울 열리는 주요 공연에서 수험생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텐페스트는 무려 동반 4인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밖의 다양한 공연에서 수험생만을 위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예매하는 게 좋겠죠? 테마파크 혜택입니다 롯데월드에서는 수능 시험이 끝난 주말까지 동반 1인 포함 21,000원에 입장이 가능하고 30일까지 2만 4,000원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버랜드는 수능이 끝나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평일 2만원, 주말 2만 2,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평일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면 입장료가 1만 6,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야겠죠? 항공권 혜택입니다 제주항공에서는 총 6개의 국내 항공권을 수험생 본인 20% 그리고 동반 1인까지 15%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진포 제주행을 포함한 총 6개의 국내에서는 탑승일 기준 11월 15일부터 2월 말일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관 혜택입니다 메가박스에서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반관 기준 6,000원의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식, 음료, 굿즈까지 포함된 콤보도 8,000원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내년 20살이 되는 공일연생들을 위한 20살 팩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롯데시네마에서도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6,000원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 인원에 따라 팝콘 콤보 사이즈업 2,000원 할인 등 매점에서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CGV에서도 11월 14일부터 청소년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죠? 수능 시험은 끝이 났지만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혜택 즐기시면서 남은 입시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머니렙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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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